1위 종목을 공개합니다. 탑 30위 건강검진 편의 휴원스 이규찬 기자의 종목입니다. 37% 네 감사합니다. 역시 1, 2, 3위가 다 저네요. 금은동 그럼요. 금은동 다 희수했죠.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사실 1, 2, 3위 정도는 해줘야 3위 순위에 의미가 있는 거죠. 뭐 30위 안에 몇 개 들어가 보다 보다도 우세요. 소감하면서 우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으시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그때 감독을 보겠습니다. 휴원스를 가져왔는데요. 건강검진 했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저처럼 홈삼이라도 하나 드시든지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 갖고 있는 지방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치료제가 없어요. 살 빼기도 힘들고 술 안 마시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행히 지방간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휴원스런 업체가 개발해서 지금 임상실험 중인데 임상 이상 중이고요. 빠르면 2016년에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수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의사가 잘하는 게 비만 치료제. 그래요? 이름이 살사라진이에요. 살사라진. 살이 사라진다고? 네. 이 약을 보면 살이 사라집니다. 이름도 괜찮기도 했죠. 명호 이름 갖고 살사라진 이름 그 이름 같기도 하고. 살 빼세요. 그러면 살사라진 드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사라진 정말 이름 갖고 했고요. 요즘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서 한 40% 난 거예요. 맞아요. 오늘까지 올라가고. 대박이 났는데 실제로 지금 필라라고 있잖아요. 피부과나 성형외과라는 거. 그와 관련해서 요즘 뜨고 있을 겁니다. 실적도 90%가 엄청 좋아졌어요. 저도 여기다 필름하실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찬패 찍고 해서 마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1위부터 3위까지는 이규찬 기자가 차지했고요. 30위권 가운데 점유율은 이한경 위원님이 좀 더 높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동점이 아니었나 저희가 100회 특집에도 기대를 제가 해봤습니다.